너무나 당연한 게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자명한 게 왜 눈에 안 보이실까. 이제 하태경 의원은 늘 대통령을 공격하시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표가 가기가 어려운 후보예요. 근데 이영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장관을 했고 그러니까 많은 대통령을 지키고 싶어하는 우리 쪽 유권자들이 이영 후보를 지지했죠. 여론조사를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전체 국민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지하는 국힘 지지자와 중도만 대상으로 합니다. 이영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하태경 후보를 찍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영 후보와 이해원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다 표를 합하면 하태경 후보 지지자보다 10% 정도가 더 높잖아요. 어제 하태경 의원 기자회견 제가 유심히 들어보니까 당원 20% 부분이면 모르겠는데 일반 국민 80% 부분에서 이틀 동안 대단한 사퇴변경이 있었던 거나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 이영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성향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그대로 드리는 거잖아요.